북유럽의 붉은 보석, 미인을 위한 과일 GNM 자연의 품격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 파우더를 소개합니다 알쏭달쏭한 신비의 과일 링곤베리 붉은빛을 띠는 작은 열매 안에 영양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안토시아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리그난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요즘 가장 핫한 슈퍼푸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NM 자연의 품격에서는 깨끗한 야생에서 자란 유기농 핀란드산 링곤베리 열매를 그대로 동결건조하여 이 한 통에 담았는데요 열매뿐만 아니라 씨앗까지 통째로 분쇄하여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시켰습니다 100% 동결건조한 링곤베리 파우더 지금 홈앤쇼핑에서 구매하세요